어제 오후 5시 40분쯤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에서 38살 김 모 씨의 외제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김 씨는 얼굴에 열감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 안에서 부탄가스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김 씨가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